0096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모토닉, 은, 는 동산은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 부분의 90%를 초과하는 단일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음 동산은 1974년 3월 자동차 부품인 카뷰레타 및 다이 캐스팅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생산제품이 lpi 시스템, opu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주로 현대자동차, 주, 및 기아, 주, 차량에 적용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중구 청계철로의 본사를 대구광역시와 성주의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력제품은 자동차 엔진의 lpg 연료를 분사하는 lpi 시스템과 실린더 밸브의 열림량을 조절하는 12BL 변속기에 장착되는 피스턴 클러치 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슬래시 기하며 중국 북경과 인도의 종속법인 형태의 현지 공장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연료 시스템 및 파워트레인 부품의 매출 부진에도 국내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장 부품 매출이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 유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자 수익과 외환 관련 수익 증가 매가 계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로 수소전기차 고압 저장 시스템의 부품 등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바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 상승 전망 2022년 11월 30일 기준 장마감 모토닉의 시가 총액은 277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토닉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82위입니다. 모토닉의 상장 주식수는 3300만 주입니다. 모토닉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토닉의 퍼은 15.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1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43배 196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0,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7번지억원 114억원 14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원 149억원 120억원입니다. 모토닉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번지 96%이고 유보율은 2553.9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5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4 더하기 1.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0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토닉의 2022년 11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1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83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모토닉의 종가는 8400원이며 주가가 모토닉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토닉의 종가는 8400원이며 주가가 모토닉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모토닉은 거래량 874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1650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233조, 현대차 증권에서 1101흥내조, 키움 증권에서 1090조, 한국 증권에서 96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영에서 1289조, 대신에서 1101흥내조, 현대차 증권에서 1101흥내조, 유진증권에서 10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94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5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0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토닉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고맙습니다. 정 CNC 고맙습니다. end